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소위 위드 코로나의 각종 시책과 함께 관광업계도 2년여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광산업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심상철 과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상남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남 관광에 접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미 교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 도에서도 경남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어디를 많이 오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지표들을 관광 정책에 접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컨설팅 과정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 관광 정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남 관광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관광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을 다녀간 방문객들과 소셜미디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면 축제 현장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집계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경남 관광 활성화 방안만의 특성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경남이 처해 있는 관광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트렌드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여행 패턴이 대행 버스를 타고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던 그런 여행이었다면 요즘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 아니면 친한 친구끼리 몇 명에서 이동하는 소규모 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 방역 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고 안전한 소규모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이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 3, 5 모여서 관광하는 추세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관광은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젊은 세대가 경남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많은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영 디피랑처럼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관광 계획을 유치한다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관광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여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경남 지역 관광업계는 어느 정도 위기가 있는지 또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경남도의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서 약 85.6%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남 관광업계가 어느 정도 위기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도내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적어도 2023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년까지. 네, 2023년까지. 네, 아마도 새로운 관광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경남 관광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를 관해 어떻게 공조하실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도에서는 경남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시군과 협업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시군의 최근 5년간 관광 관련 용역 보고서를 이미 제출을 받았고 종합대책 수립에 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관광산업필드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과도 긴밀히 소통을 해서 경남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적극행정과 신규 시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전액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관광업계에 써달라고 경남관광협회에 모두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남관광업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해주는 설렘이 분명히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시책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